안녕하세요 바이러기 친구들 혜선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춤을 추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춤춘다고 일부러 우리 오스피셔스 제준이가 만든 디오스피스 옷도 입었고 오랜만에 조금 명한 느낌 내고 싶어서 열심히 머리도 막 만져보고 화장도 열심히 하고 이런 귀여운 뽀짝한 귀걸이까지 했다고요 오늘 약간 나름 신경 쓴 만큼 되게 예쁜 춤 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쌤이 또 어떤 춤을 준비를 하셨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쌤은 또 제 유튜브에 처음 나오는 저랑 좀 오래된 사람인데 일단 빨리 한번 가볼게요 진짜 놀까 여기 인사해 안녕하세요 우리 혜선이었나 일일 선생님 김지훈입니다 반수당수입니다 좀 찍을게요 그렇지 너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정말 그냥 뭐 SM에서 일하는 거 오래됐고 그냥 글로 써주면 안 돼?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 뒤에 너와 함께가 생략돼 있지 요즘인김에 그리고 널에 대해 장담하건대 뭐든 할수 있을거라고 믿게될 맘은 짙어져 내 맘속도 있었다고 해도 처음 느끼는 기분은 I need you I'll be back to you 누가 뭐라도 my way to me I'll not my face 필트 없이 뱉던 말은 no 50,000원 그래도 네 오늘 무대에서요 저는 1,2일 연습생을 최근에 막 기억itu конт 아이돌 연습생들 많이 가르쳐 봤어? 그치 많이 가르쳐 봤지 보통 어디...? 지금은 SM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Jellý 피씨 jellý 피씨 앨ерт 데뷔했어 베리베리라고 Coron bien 오 Merc 어, 들어봤어! 그 다음에 하이브 엔하이픈 이라고 있어 오케이 엔하이픈이 누구냐고? 아 대단한 저OT 추까지 찬찬히 배워봅시다 오케이 아아 계속 자다가 이래서 얼굴이 황팽거리네 그러니까 그럼 8시가 있어 나 8시에 일어났어 8시 10분 아 8시 오호호 3시 야 잠시만 이거 문풀기 맞지..잠깐만 허무가 호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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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핳 호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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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더 두껴어서 빠져왔는데? 벌써? 하하하하 아니 요새 스트레칭은 두껴서 빠져먹는데 나 월 lithe 내가쁘지 말아냐 그러나 호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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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8년에 아 어우 땀나 가위라 그렇지 가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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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으아 개힘들어 아 아 먼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라니요 포기 안합니다 어 힘들어 나이가 있어요 아 이래서 어린이들만 연습생을 할 수 있는 거구나 흐흐 하흐 하흐 하아 자 어쨌든 다운바운스하는 방언스야 모든 춤의 가장 기본 이 다운리듬을 타는 거 그렇지 다운 아 따악 근데 저희 나이를 생각해서 ㅋㅋㅋㅋ 이제 조금 쉬면서 할 수 있는 웨이브를 해보자고 어떤 거? 웨이브 암웨이브 ㅋㅋㅋㅋ 춤을 춘다 하면 그래도 암웨이브정도는 해줘야 이게 이게 춤을 배웠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가락 손목 90도 어깨 가슴 어깨 90도 손목 2 3 4 이렇게 하나하나 6 7 8 9 10 하나 둘 그래서 이걸 이어서 하면 이렇게 여기에서 왔으면 이렇게 해야죠 여기 이렇게 화bli하게 이이이이 이게 됐다 우와 여기도 마지막undred 틈샷 fres 왜 자꾸 이렇게 가지? 여기 있어, 혹시? 자석, 자석. 응. 어느 정도 걸리나요, 보통? 완전 처음 한 사람은? 하루? 하루? 하루 왼종일? 왼종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를 그냥 하루 종일 한 채 부시간? 부시간? 근데 하나씩 난 웨이브를 배우기 전에는 웨이브한테 있었어. 약간, 짓 없네. 아니, 아니, 너 나빠지 않아? 어, 그래? 나빠지 않아. 오! 되게 나는데, 오늘? 오, 그러니까. 아 큰일까? 오? 으하핰. 발이 왜 이렇게 하면 오는 게 이래? 잘 봤어 애가 뱀이라고 이렇게 얘가 뱀이야 개미 이렇게 1 2 3 4 오 되겠는데? 얘 같은데? 1 원 투 드레스 마저 이런가요? 원 투 잘하는데? 아 힘들어 터널 중은 건 생길 것 같아 터널 중은 건 생길 것 같아 슬라이드라고 원어를 그렇지 이걸 들어 얘를 들어 가져가 이새 아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게 하지만 오케이 에이티보 원 앤 투 잘한다 원 앤 투 엑 그래? 릴스에서 옛날에 많이 하는 그런 스텝을 좀 알려줄까? 릴스? 근데 이것도 쉬워! 굿 맞아! 이거야! 이거를 릴스는 나는 왜 자꾸 춤출 때마다 이렇게 쓰러지는가? 내 근육통 각! 내 근육통에 오를 수도 있어 진짜로 내가 각이야 어휴 어 누가 두께가 봐줬어 진짜 웃기네 내가 알다 보다 왜 생각해? 땀이 엄청 나 난 내가 진짜 절대 못해 절대 못해 평생 살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나도 이제 콘서트 시작할 때랑 끝났을 때랑 얼굴을 잘 모르겠어 나도 오늘 굉장히 잘 모르겠어 춤 맨날 추면 진짜 굵기가 싹 빠지겠다 하정식이 들어오면 되겠는데 그게 뭐야? 얘가 카 카 카 카 어? 이거 그거다 나 나 나 나 나 나 똑같은 거 이게 원래는 이런식으로 쓰는 설명 중이에요 카 카 카 카 카 1 2 3 4 1 2 2 2 3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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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6 7 7 7 7 7 8 7 6 8 9 8 8 9 9 10 11 10 10 10 10 10 10 11 10 11 점점 앞으로 가냐 12 11 12 11 12 12 12 12 12 12 12 12 12 13 12 6 breath 12 15 15 14 14 15 15 16 여러분 춤추세요. 시간... 저는 이제 춤춰도 살이 안 빠지거든요. 운명이 춤으면 운명이라고 생각을 안하시잖아요. 춤 안추면 그래도 살이 더 찔 거 아니야? 찌죠. 뭐야? 파를 눌러주고 물을... 물을... 뭐라고? 나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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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카 카 카 카 오 에잌 가 참뽁뚤 참뽁뚤 오른발빨 cousin unnecessary oler 어UI 아 누itzer 오른발 왼발 왼카키텍 탑 탑 에이 까진 모르는 시리보imp IDE 뉴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라스트? 라스트? 시청자 된거 같은데? 이게 베스트인거 같은데? 둘이 벨트야 날씨 대신 원아가 모어 야 but I don't want no love 여기서 이렇게 찍었어도 대박이었겠다 여러분 이거 닛삭스 같죠? 이거 닛삭스처럼 보이는 스타킹이에요 절대 흐를 걱정 없다고 심지어 다리도 잡아줘 추천 인스타 보고 샀는데 예쁜 것 같아요 영상 초반이랑 붓기 차이가 너무 심하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? 연습실을 수빈 오빠가 낸 거야? 형은 개인적으로 쓰는 연습실 근데 이제 사람들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형은 지인들은요? 그러면 지인이 아닌 사람들은 못 빌리는 거야? 그렇지 연습실을 차렸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뭐 그러면 렌탈 그런 느낌인가? 했는데 아니구나 짠 어쨌든 이리 와 알게 된지는 몇 년이 됐는데 영상은 처음 찍는 우리 지윤이한테 춤을 한번 배워봤고요 오랜만에 추는 춤이라서 정말 땀이 엄청나서 양껏 운동한 기분이야 사실 우리가 콘텐츠를 찍자 찍자만 2년 전부터 얘기했었잖아 맞아 근데 그때는 제가 좀 많이 바빴어서 맞아요 제가 시간이 안 됐었습니다 지인이 바빠요 그럼 일단은 제가 영상을 이렇게 한번 찍어봤으니 혹시나 반응이 괜찮다면 다음에 또 한번 뭔가 제대로 너가 관련된 무엇인가를 그런 춤 같은 걸 한번 직접 배워보는 시간 뭐 트롤 트롤 해보는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찍은 거는 영상은 릴스 영상은 제 인스타그램, 틱톡 또 유튜브 셔츠로 올라갈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어우 어색해 어우 어색해 미친 오오 시민 복수해 오오 오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